뭐야? 1회 2! 1회 2! 나도 1회 2!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지금 침대에 누워있다가 둘 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야구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 불어나왔어요 이거 카메라 세팅할까? 세팅할까? 잠깐만 대박!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저트브리머스인데 오늘 한일전 야구를 한다고 해서 오! 한일전 야구를 한다고 해서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테일을 하면서 조금씩 봤는데 일본이 2대0인 거야 안 봐야지! 안 봐야지 했는데 2대1이 됐길래 그래가지고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어 될란데 지금 2대2! 진짜 차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건 무조건 맥주가 필요한데? 아니야! 왜? 제가 커피 마고 싶어 어? 왜? 신겠어! 신겠어! 빨리 와! 안녕하세요 내 얘기 망하냐 커터치 커터치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2대0으로 지다가 2대2가 됐어요 오! 그래요? 그때 일본사람이라고 네 서로 나누어서 응원하게 해 그렇죠 이 얘기 맞아요 한국은 막 바로 때 역전에서 이기잖아 벌써 네 안녕히 계세요 2대2 바로 2대2 2대2 있어요 1루 2대3 3대1 9 2대1 3대3 1루 2루 5루 4루 한국 파이팅 일본 파이팅 몇 대 몇 1대3 2 1 1 2 2 5대3 3 진짜요? 몇이네? 왜? 낮아서 여기 이거 있었어. 다행이다 왜? 없으면 도저히 지금 죽었을까 봐 뭐? 왜? 이겨요 공배 마지막에 테스트 네 테스트 어느 나라가 이겨도 뽀뽀 할 수 있을까요? 스코어가 도레브라이 치고 않고 밑에 이렇게 이겨 그리고 이루쭈 아 이거 보세요 이겨봐 이것도 사실 아웃인데 세이브 하나도 아니 심판은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 그래도 덕크에 있으니까 세이브 그리고 밑에 모이카이 미즈루 모이카이 미즈루 이런 게 싫다 아니 킬비언니인데요 다시 한 번 보세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조지나이터다치노 야퀴를 믿으세요 이것도 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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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라바히야라고 틀수가 있죠 그리고 후니기가 한국인이 좀 키마시다는 것 같아 아닌데 절대 그 후니기가 어디로 갔어 일본네 근데 후니가 아니 여기 아직 그렇거든요 야구는 잘 몰라 야구는 잘 몰라 야구 좋아하네요 아니야 아 이게 그냥 근데 그 후니가 좀 흥미 하아... 아... 강백고구가 매치 치열해 와 와 와! 파워야 봐! 뭐 그냥 토라이투리도 그래서 칼리니 오시리니바또 근데 너무 오기다거나 이거 이치... 시원해여! 네! 예스! 아! 진짜! 진짜 크로운송룡이! 저도 한국사람이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건데 그래서 komt남내라 다음에잖아 아니 왜 으발 약간 약해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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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미스에이까라 미스에이까라 추, 추! 미스에이까라 배가 아파 배고파 진짜요? 하하하하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야아하하 이렇게 7회 말이 현재 2대2로 끝났고 지금부터 8회가 아직 말이봤어요 하아 아까 편의점 아저씨가 한국 야구는 8회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라이에던 진짜 아주 긴장하고 오해!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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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른게 네 관계로 우리같은 이마딱이 있지? 근데 진짜 깐깐풀의 와이프와 여자친구는 어떤 기분이야? 나는 자주 났을 것 같다. 코로나가 걸렸을때 리깐깐풀 오프카이에서 모두 같이 이런거 봤더니 엄청 멋있어. 어! 세이브다! 진짜요? 어? 뭐야? 무슨 뜻이야? 어? 이거는 진짜 아웃? 비디오 데뷔러. 우리도 가자. 자기! 우리도 가자. 2주 자가 격리해야 되니까. 침판지. 아 침판지. 침판지 같아? 침판지는 왔듯이 미기니 마스구요. 오! 난데? 저쪽 대전동물한테 솔직히 말할까라. 50만! 이나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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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데? 혹시 여자친구는 한국인 일본으로 승리하셨는지 알아요? 오케이! 축하합니다. 하얀즈님이 3등이 낳글라. 견식이 괜찮을까? 하얀즈가 상상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얀즈원 볼 때. 우리보다 가족과 신이 한번더. 진짜. 근데 쿠리바야시 왜 이렇게 못해? 자기 왜 그리코라고. 아니, 아니. 쿠리바야시. 쿠리바야시. 그래서 왜 이렇게 못해? 안전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선생님 제발요. 어쨌든 마지막 희망 한번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진짜로 제발요 선생님. 배트에 걸렸는데 깊은 타악입니다. 2로 수 잡아서 1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정말 잘 못했겠지. 승부 없었을 때 또 한일전 독렬의 첫 단일전을. 치워지는 않고요. 네? 자기? 청소하자. 아니. 진짜? 갑자기 타치 못하는 스킨십이 없어 지금. 자기. 빠 났어요? 아니요. 빠 났잖아요. 이거 뭐예요? 마우스에 사는데요. 아딸 씨 약해 보루카이바스 할걸. 하하하하하하 사이곤이 질문이 있는데. 네. 나를 사랑해요? 하하... 5 대 2 구라인 사랑해요. 그걸 이즈만 해. 하하하하하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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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